얼었던 땅이 높고 이제 봄이 오고 있네요. 그동안 잠시 묵혀두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그동안 제 채널을 보시던 분들은 대충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밑창을 내어주고 장렬히 전사하여 땅속 깊이 묻어주었던 바로 이 조던. 그동안 이 조던이 정말 버려지는 것인지 우려 섞인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모든 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어그로였다면 믿겨지시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봄을 맞이하여 벚꽃 커스텀을 해볼까 합니다. 이 조던에 벚꽃 한 스푼 넣어주고 마시멜로우로는 신발 밑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전 작업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호흡 불어주니 멀끔해졌네요. 그리고 벚꽃 에디션을 위해 기존의 딥한 가을 느낌의 빨간 부분을 제거해줄게요. 어때요? 참 쉽죠? 고정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앞에 분리했던 조각들의 패턴을 그려줄게요. 칼을 쓰셔도 되고 가위를 쓰셔도 됩니다. 잘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 ... toute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가죽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핑크가 벚꽃을 연상시키네요. 가죽이 서로 만나는 부위를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이 부분은 은펜이 그려져 있어서 가죽을 자르다가 실수로 자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확인하러 가죽은 그의 원인을 하면 되니까 천장동안해서 명절하게 만나요. 아, 그래서 공수해서 이동하는 포인트를 시작하는 것이 3-4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돼서 넣을 때까지 cure prison. 하지만 이런 아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두 개는 엉덩 Kita는 espera 를 받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랑말랑한 새로운 안감을 준비했습니다 발목에 닿는 부위를 푹신하게 감싸주겠죠? 가끔 재봉작업을 하다가 중앙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앙을 표시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꺾이는 부위가 두꺼우면 예쁘게 바뀌기가 어렵겠죠? 가죽을 얇게 만드는 PR작업을 해볼게요 즐거운 재봉시간 이제 하나씩 가죽을 조립해볼게요 가죽을 얇게 만드는 과정 가죽을 얇게 만드는 과정 이건 천연 라텍스인데 신발 안쪽에 쿠션으로 넣어줄거에요 안쪽에도 본드칠을 꼼꼼히 해줘야 서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겠죠? 가죽을 얇게 만드는 과정 자 먹을분들 이제 제가 마법을 부릴 시간인데요 마시멜로우로 밑창을 만드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신발에 양보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를 가득 채운 박스에 신발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면 짜잔 이렇게 마시멜로우가 밑창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 마시멜로우를 다듬어 볼게요 독일에서 물 건너 산 건너 힘들게 들여온 기계로 작업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고급 와인을 마시면 풍경이 그려지는 것처럼 독일 아저씨들이 장인정신으로 이 기계를 만드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음 갑자기 맥주 땡긴다 에어 조던 마크를 흰색으로 칠해 볼 건데요 이런 미술용 아크릴 펜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에어 조던 마크를 흰색으로 칠해 볼 건데요 작업하다가 다 깨져버려서 다시 작업했어요 작업하다가 다 깨져버려서 다시 작업했어요 아프리카를 칠해질 때대표 하얀 가죽에 저희 베티버 로고를 넣어서 가죽 탭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여러 브로치를 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뒀어요. 여러분의 입맛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겠죠? 문득 창문을 보니 벚꽃이 만개했길래 헐레벌떡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마시멜로우 구름이를 걷는 느낌이에요. 너무 폭신하고 좋아서 제가 계속 신고 싶네요. 베티버의 벚꽃 에디션 어떠셨나요? 신발도 완성되었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깜짝 이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던은 많은 관심을 받은 신발이다 보니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독자 중 한 분에게 이 벚꽃 에디션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재미있는 부분과 제작 프로젝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